자선왕조 진지록에 의하면 진지왕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 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허우라옵니다 처우다 박치거라! 분명 이 안에 주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오? 전하 그놈은 저작거리에서 이행시로 웃음을 줬다 하옵니다 이행시라? 좋다 이행시를 해보거라! 단! 안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 시제는 여름과 관련된 단어로 할 것이다 자 거기 첫번째 너 너부터 한번 해보거라 알겠습니다 저는 위기탈출 넘버원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탈출 넘버원이라? 예 먼저 공포로 주십시오 공포라 시작하자 공! 공이네? 내가 왕래 축구 좀 했잖아 내가 슈팅하는 거 보여줄게 봐봐 자! 빠! 포! 폴링공이라 사망! 이자가 웃긴 거다 쳐라! 쳐라! 폴링공! 자! 이어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이번엔 썸머로 주십시오 썸머! 알겠다 썸! 썸녀와 손을 잡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? 몰미나서 사망! 이 자리를 쳐라! 이게 뭘! 뭘! 이제 가운데 네가 해볼까? 저는 아줌마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줌마 버전이란? 예 수박으로 주십시오 수박 알겠다 수! 수박을 이 집에서 샀는데 진짜 딱 한 입 먹었거든? 근데 수박이 왜 이렇게 안 달아? 박! 박 가줘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네가 한번 해볼거라 저는 헐리우드에 진출한 우리의 사극 자막 버전입니다 아 사극 영어 버전이란? 네 맞습니다 그래 먼저 하드를 주십시오 하드? 알겠다 하 하 할 수 없다 내가 눈 감아줄 테니 대역주인이 되기 전에 어서 옷에 묻은 피를 지우거라 두, 드라이클리닝 이제 왜 철을 해라! 드라이클리닝 원 마어 타임 다음은 냉수를 주십시오 냉수 냉수 그래 냉 냉큼 뛰어내리거라 적에게 포로로 잡히느니 이 철벽에서 뛰어내려 국가에 대한 신의를 보여줘야 돼 어서 뛰어내리거라 후 스리 투 원 번지 이 자를 또 쳐 마지막으로 참해해 주십시오 참해 참 참 임금이란 자리는 하염없이 외로운 자리구나 이 밤을 달래주는 건 이 술밖에 없구나 술병이 피었네 걔 아무도 없느냐 왜? 웨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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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를 계속 풀어! 네! 네! 아!